타격이 죽었습니다. 어. 이상한데. 어. 어. 이게 아닌데. 그래서 딜카드 못 먹으면 죽는다. 과연. 일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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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 연장함. 어. 예. 아이. 진짜. 아이. 아이. 개같은 게임 진짜. 꼴받네. 와. 이 꽃. 그지하네. 진짜. 개스레게. 혹시. 꽃인가요? 음. 난기. 수고. 이게 라가블린이 나오는. 개이득이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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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사 또생. 6강력이니까. 피 깎아야겠다. 들려보내기. 난폭한 타격. 에틸 뭘로 채우냐. 아무리. 깨시 있어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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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노 재물 포식 재물이 일까 포식일까 재물일까 포식일까 재물일까 포식일까 외형질 황금우상 극혐 탯탯탯 어두운 피 어두움 어둠 탯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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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탯br 영체화 포식 거절 다시 먹어야 되잖아 이거 전에는 이거 됐었는데 펜터그래프 아 냠냠냠냠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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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 냠냠 영댐 영댐 아 뭐야 물고 빨고 난리 났네 물고기 뱀 뱀 후퇴하라 튀어 빨간 해골 이제 간다 양초컷 깡깡깡 충격파 충격파 불뿜기 포식강을 걸그렸나 난관 기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놈의 난관 극복만 아니 기사회상만 난관 극복이 없어 난관을 넘지 오타 는 포식강을 안해도 되겠지 분노특 도우만들 포식 뺏기고 진화 뺏기냐 진화 뺏기면 안되는데 비어 음 으음 4 으음 으음 안 더 위험한가? 쪼끔 그냥 기사 썼어야 하나 포식각 봤으면 포식각이 더 이득이지 재물 왜 안줌 마트루시카 다 썼네 그러면 저열이지 룬반구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룬반구 징파 현둔이 더럽게 쓰네 진짜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아 이거 불풍기로 죽일 것 같은데 어우 다행이다 못 먹을 뻔했네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hands up 저건 오지로 대학살 이도류 이도류 드롭킥 카드 한장을 강화합니다 저 똘게이저고 내가 음 아아 잘 못봤네 큰일남 맞아야되네 포식 못했어 불편하다 사혈 폼타 사혈 지금 뱅견 퍼즐이라 작은 재물이죠 아이 또라이들 현둠이 너무 역협뎅 현둠이 너무 역협뎅 전투장비 비 장비 장비 난관급 폭 와아 심각하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못먹냐고 먹으라고 왜 먹질 못해 아 네이돌이오 아 어떡하죠 이 돌을 태웠는데 별일 있겠습니까 별일 있겠습니까 별일 있네 역배 역배 분노 저 좀 지우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이 돌이 안 태우려면 포식 포식도 태울까 포식각은 나오겠지 포식각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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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식각이 5 수 참호 서겁나? 아 잘못 눌렀어 죄송 난관 태양계에서 무감각 먹어볼까? 어둠의 봉 무감각 재물 오 아 다 보고 먹었어야 했는데 그죠? 무적 무적특 무적아님 재물이 제일 급한데 사혈로 재물 있는 척 아 왜 이렇게 되는게 없죠? 아니 난기 좀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쉽지 않음 망캠 역시 재물이 쏴다 괜히 재물 망캠인가 baj 죽일 죽 죽 죽 죽 죽 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 죽지마. 오. 이걸 먹네. 어둠의 봉. 저걸 먹네. 유령 먹기. 이거 두 마리 다 먹어야 되니까. 조심해야 됩니다. 불풍기 쓰면 안 돼. 두 마리 다 먹어야 되니까. 안 돼. 아 어차피. 어차피 2번이니까. 근데 저거 이 도료 안 태우려면은. 분노에다가 써야되잖아. 음. 거즈 같은 분노. 밈이 없대요. 밈이 없대요. 드롭킥도 도우 만드는 거 보고. 이 도료를 뗄 순 없지. 도료를 뗄 순 없지. 그렇지. 아니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nyam hmm yummy 놀아 음 냠냠냠 어 어디서 시켰어? 네 나 혹서에서 기사생 태우는거 봐 사열 썼으면 에 난난기 난난기 난난 기난 대평의 역할 안 돼, 헤끼지마. 거짓은 게임. 어차피 펜터그래프 있고. 심장 어케 잡음. 심장은 상태 이상 넣어주니까 오히려 슐란가? 진화 늦게 나오면 다 맞는 거 아냐. 그래도 최대 체력이 높으니까 이득인가? 진정한 끈기. 분노 꼴 받았는데 드디어 지운다. 분노 저때는 먹을 수밖에 없었어. 딜카드 하나도 없었어가지고. 정말 단 한 개도 없었지. 태워요 말어요. 아이고. 충격파바렸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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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패는 무슨 맛일까? 조개화석. 조개화석. 아이고. 아이고. 고마워요 조개화석 당신은 제 은인이에요 얼특이었네 게임 개재밌는 역시 조개화석이야 소다 위험하다 위험해 이거 강타 못 넣으면 드롭킥 다 상태이상 돼가지고 됐다 이 정도네 이제 심장이 위험하네 심장은 먹을 필요가 없는데 심장은 먹을 필요가 없는데 맛으로 먹는 거 아닐까 아 점타받는데 심장 한번 먹어봐야 되는거 아니겠어 염통 미션 언제 들었어 염통 꺼엉 구워먹어요 배부르네요 심장 저래큰데 먹었으니까 269힐 뭐 힐을 뭐 이렇게 무식하게 많이 하냐 아이고 데르가나님 5천억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게야 떼지같은 놈 아이온클레드시드 였습니다